나 고문자 미켰다. 나 다 했다, 설거지. 나 설거지 시켜서 왜 게임하냐? 그게 아니라 지금. 나 설거지 시켜서 게임하냐. 사람이랑 나와. 저거 손 넘었지. 저거 진짜 손 넘었지. 특히 축구 게임으로. 가수 무대에서 MR 꺼버리는 거 같은데. 여기서 화내나 안 내나 봐야지. 그걸 봐야 되구나. 나와, 빨리. 하지 마. 오빠 비비 왔어요, 비비. 곰이 안 보이잖아, 하지 마. 하지 말라고 했다. 비비도 공놀이 할래요? 일어난다, 오빠. 일어난다. 일어난다. 어, 아까 화나. 어. 우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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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지. 아,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. 진짜 이건 아니죠. 아, 지금 지훈이가 아니라고 하면 진짜 심한 것 같아. 지훈 씨 영상 볼 때 제 기분이 그래요. 저 순간에 화가 안 나고 그걸 같이 한다는 게 저는. 저희가 약간 킹 받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. 형 받는 게 뭐예요? 열받게 하더래 좀. 아, 저희는 공부 좀 하세요. 공부 좀 하세요. 예능 나오려면 공부를 하고 나오라고요, MZ세대를. 우쿠. 우쿠.